요수하서 1장 4절 5절 말씀 요수하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경을 정하셨다라는 이거예요. 지경을 정하신 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정하신 것이 어제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다 내 땅이 되리라고 한 말씀하고는 오늘 이 4절 말씀은 뭔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땅이 그럼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너무나 작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도 넓은데 이 작은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밟는 것마다 내 땅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왜 이렇게 지경을 정하셔서 아주 작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지경을 정하셨느냐. 이것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죠. 이 지경을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일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노아의 후손이게 되겠죠. 노아의 후손에서는 세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샘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샘과 함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은 노아의 자손들의 번성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가나아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가나아는 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노아가 샘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샘은 도대체 누구냐. 샘은 노아의 장자였어요. 또 샘의 아들은 아르박사기인데 아르박사기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샘의 장자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은 축복을 받고 함은 샘의 종이 되어진다. 가나아는 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그 가나한 땅이라고 말한 그 가나한 땅은 바로 함의 후손이 되겠죠. 그 함의 후손은 결국은 샘의 후손 중에 온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고 가나한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되 그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우루에 살았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형성되어지는 곳에 살았습니다. 우루와 하란가 이런 데가 니누의 성이 세워져 있던 곳이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곳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영적으로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호와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하는 저주를 받고 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장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은 샘의 후손으로서 샘은 가나한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가나한 족속을 우리의 죄의 사람으로 신약에 와서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바로 이 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진멸하고 그들을 종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종이 되어졌던 것들은 다 진멸되어지고 의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는 다 진멸되어지고 의 앞에 무릎 꿇는 종이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 앞에 율법은 종이 되어진다. 이 의미를 줍니다. 그러면 이 샘은 누구를 표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한의 저주를 받은 함은 누구를 말하느냐 함이 왜 저주를 받았고 가나한이 왜 그 저주를 물려받았느냐 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굳이 그가 죄인이라고 침판을 받고 정제를 받을 만한 아무 것이 없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바로 그 아비의 하체를 받다라는 그걸로 함이 저주를 받고 그 아비의 하체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정제는 사단이 정제하게 되어지고 참수함으로 해서 그 정제를 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경을 보면 하암족석 또는 야베세족석이 퍼져 있는 땅이 훨씬 더 넓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아주 작아요. 왜 이렇게 작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주님의 교훈입니다. 민숙이 3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난한 사방지경이라 우리 심령이 가난한 땅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심령은 죄성으로 가득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으로 가득한 심령을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좌정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숫자보다 믿는 자의 숫자가 훨씬 작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숫자는 다른 종족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땅 그 지경 주님이 정하신 이 지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장 작은 족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보다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진정한 그의 땅이 되어지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많지 않은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지정한 그 지경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히브리스 10장 5절 말씀 주님은 어떤 율법으로나 또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지정하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길이 없게 한 그것은 바로 작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샘의 자손을 아주 작게 하시고 나머지 함이나 야벳의 자손을 훨씬 더 많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샘의 자손이 바로 함과 야벳의 자손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샘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함의 후손은 샘의 후손의 종이 되어지지만 또한 야벳의 후손은 샘의 후손의 장마간에 거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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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되어졌을 때 이루어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종족들은 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 하지만 다른 신으로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사에서 26장 우리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며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약을 없이 하셨음이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경계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은 참으로 작은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을 때는 아무리 크고 강대한 애국일지라도 아무리 크고 강대한 바벨론일지라도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누군가를 드러내신 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도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사망권세를 진멸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암호서 1장 13절을 보면 암몬자손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암몬족석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을 넘어서서 자기네들의 의로 자기네들의 것을 더 넓히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될 때에도 주님이 여기는 그냥 지나가라 여기는 침범해서 쟁취해라 이걸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보에 가는 길에 주님은 딱 지경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지경을 정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지경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내가 넓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고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냐 사도행전 7장 45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땅 이 땅을 얻을 때에 사도행전 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우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대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우수와로 진군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가난한 땅을 정복해서 다윗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왕은 누구를 여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지만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는 제국이 되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중 왕이 되셨지만 지금 볼 때 믿는 자들의 왕이지만 세상의 모든 통치를 다스리는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왕이시고 작은 자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왕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건세를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마음을 위해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예표한 것이 다윗의 왕이에요. 그 작은 나라에 왕을 세워서 작은 나라로 세웠지만 작은 나라에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앉았을 때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그 앞에 나와서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와서 절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모든 민족 중에 바로 이 민족에 세워진 왕이 바로 그 왕인 것을 나타낸 역사죠. 그 다음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여우수아에게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같이 갈 것을 얘기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게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신 게시록 1장 8절 말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게시록 21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바로 시작 구원의 시작 끝 나의 인생의 삶의 나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세상을 지으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천지를 지었는가를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언제 끝이 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져서 그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시작을 가졌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장자를 택하시고 노아의 아들의 장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 중에 이삭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약속하신 분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참으로 작디 작은 나 정말 부족하기 부족한 나 연약하디 연약한 나 작은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지경을 정하시고 주실 거예요. 내 안에 지경을 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너무나 작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참으로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보금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만행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우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가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이 되어지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고 왕 중 왕이 되신 것 이것을 이기는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기니냐? 네가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네가 동참되어져서 나의 나라, 내 백성, 내 택한 족속이 되어지면 바로 내가 가진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로 세우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여우와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게 했던 것처럼 여우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비난하고 지금은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서 나타낼 때에 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져 있기만 하면 단 하나 나의 왕이 되어지도록 나는 그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냈던 것처럼 작디 작은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을 딱 정했어요. 넌 이 안에서 내가 준 이 안에서 너는 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 보달 것 없고 참 흠모할 것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가진 하늘의 영광이 바로 그 건세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우수아가 그렇잖아요. 참으로 모세의 시정으로서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게시록 17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게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앙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우수아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모세, 율법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바꿔 죽였지만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앙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셨고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면만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진실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우수하가 의심 없이 진군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전신갑주가 바로 말씀으로 온전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로 덧입은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졌다면 능이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능이 이기고 여우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이 않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는데 갈라디아스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이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하늘의 보이지 않이하는 악한 영들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구나. 우리 육체의 어떤 소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속이고 그래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도록 이끄지만 하늘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넘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고린도서 10장 5절 사실 쓰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정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육적인 생각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서 5장 6절을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 안에 교만, 육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정케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게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딱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실 거예요. 여우수에게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네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이 약속 똑같은 약속이 여우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데 이 여우수에게 한 약속은 뭐예요? 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내 나라를 다 세우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모든 열두 집하에게 다 나눠줄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오늘 내가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요. 그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지경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안에서 감사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자입니다. 이 지경이 아직 티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딱 지경에 주셨어요. 아직 들어가서 얻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내게 주어질 기업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만 요구하는 거죠. 믿고 순정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내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에 앉힌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얻은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취한 것 같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은 얻게 되어질 것이고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 이 여우수와서 1장 4절 5절 말씀 그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성취되어졌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너도 믿고 의심치 말라. 그래하면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것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육체의 누룩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진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기를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로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로마서 8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차지혜선 봉독합니다. 누가 정제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푸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우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여우수아를 통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정복하시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땅이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만큼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그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진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가난한 정복을 이루어 가야 하겠죠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주님에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부러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경을 정하시고 그 지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단 한 분 예정되어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이미 정하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크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작고 부족하고 흠마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부족한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정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사과를 치고 끝까지 잘 나아가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의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